반갑습니다. 크라운마스터 박정수입니다. 이 강당에 초보자가 많으시죠? 오늘 처음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왜 그럴게요? 박수 소리예요. 네, 박수 소리가 너무 작아요. 제가 긴장을 해서 강의를 너무 못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만 강의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강의하는 거 오늘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호응해 주시고 명강사는 누가 만든다고 그래요? 청중이 만들어주신다고 하죠? 예, 특히 남자분들요. 저 막 째려보시면 안 됩니다. 바로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내려갈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굉장히 반갑고요.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제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직장을 대학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대학에서 행정직으로 약 10년 정도를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3남 5녀 중에 7번째고요. 딸로는 막내예요. 그 산골에서 사실은 어렵게 살다 보니까요, 굉장히 가난에 한이 맺혔어요. 너무나 한이 맺혀서. 엄마가 교복도 그냥 누가 입던 거 가져다 주고, 운동화도 하다못해 남이 신던 거 가져오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너무 싫어서 나는 크면 꼭 부자가 될 거야, 부자가 될 거야. 그냥 그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시골 산골에 살았다니까 생긴 곳은 서울에 산 것 같죠? 네, 절대 신골 산골에 산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에 한이 미쳐서 남들은 사실은 대학에 여자가 그 정도 직장이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들을 다들 했어요. 그런데 저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좋대는데 저만 만족을 못했고요. 그 월급을 가지고 도저히 잘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한 달에 남들보다 그때 당시 월급이 그래도 괜찮았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을 벌어도 1년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봐야 얼마예요? 2,400만 원. 그 돈 가지고 집 언제 사요? 집 살려면 보통 얼마 들어요? 서울, 수도권은 아예 생각도 할 수 없을 거고요. 중소도시에서도 적어도 그냥 1억짜리 집을 산다고 해도 몇 년을 모아야 돼요. 거의 평생을 집 사는 거에 그냥 모아서 해도 정말 안 될 정도의 그런 월급을 가지고는 평생 재만족이 없겠는 거예요. 한 번은 백화점을 갔는데요. 아는 언니하고 같이 백화점을 갔습니다. 그 언니가 옷을 척척 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300만 원어치를 사더라고요. 전 놀래가지고요. 어떻게 300만 원을 쓸 수가 있을까? 정말 그 언니가 너무 부러웠어요. 나는 언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요. 요즘에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제가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월급쟁이를 했더라면 지금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장이었지만 결국에는 부자가 되려고 뛰쳐나왔는데요. 뛰쳐나와서 그때부터 잘 되었더라면 또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나와가지고 마음은 내가 그냥 나가서 뭐든지 하기만 하면 막 돈을 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퇴직금을 가지고 피자 가게를 딱 차렸습니다. 차렸는데요. 퇴직금 몽땅 갖다 다 털어놓고 2년도 안 돼서 탈탈 털고 나왔어요. 탈탈 털고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 취직할 것도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막막했습니다. 아는 친구가 건설회사를 소개를 시켜서 건설회사에 다시 취직을 했는데요. 학교에서 근무할 때보다 월급이 더 적어 이제. 더 적은 월급을 받고 다시 이제 그런 일을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또 백화점에 기회가 있어서 백화점에 또 취직을 했습니다. 백화점에 취직을 했어도 또 만족스럽지 않아요. 계속 월급을 받는 일은요. 저는 끝까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무언가 꼭 사업을 해야만 돈을 벌 것 같으니까. 그래서 또 내 나름대로 돈을 조금만 가지고도 차릴 수 있는 피부샵을 또 차리게 됐어요. 그래서 또 피부샵을 하다가 또 그 피부샵을 조그맣게 해서 차려서 하다 보니까 그거는 노동으로 결국엔 돈을 버는 거잖아요. 내 노동의 대가만큼밖에 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루 온종일 일해서 손님을 받아보니까 그러면 내가 한 달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손님이 더 많아져봐야 결국에는 한 손님당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계속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손님이 많아지면 다시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월급을 주다 보면 한 달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뻔한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게 결국에는 그만두게 됐고요. 그러면서도 계속 돈 벌 수 있는 일만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다시 한 번 시도해보자 하고 제가 했던 일이 사실은 망한 오리집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제 얼굴은 처음 봤어도 아마 망한 오리집돌이는 한 번씩 다 듣고 오셨죠? 여기 오실 때 제가 망한 오리집 아 예 이러셔요. 제 얼굴은 몰라도 망한 오리집 얘기하면 그렇게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망한 오리집을 시도를 했는데 그 망한 오리집 마저도 결국에는 2년도 안 돼서 또 결국에는 망했습니다. 모든 장사나 이런 사업들이요. 저만 그렇게 망하는 게 아니라요. 망하는 수순이 있더라고요. 차리고 2년 안 돼서 망하는율이 85%래요. 85%는 이미 망하고요. 거기에서 약 10% 정도만 유지를 한대요. 10% 정도만 유지를 하고 나머지 5%만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업이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내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에 월급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망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일한 만큼의 어떤 대가를 받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이라는 것은 꼭 정말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망하거나 그게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애터미도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애터미도 어떻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이 다 성공할 수 있다. 돈 벌 수 있다. 좋은 얘기만 다 들으셨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망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망하는데 여러분들이 손해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저는 식당 차릴 때 2억 들어갔어요. 식당 차릴 때 2억 가까이의 돈이 들어갔는데 2년도 안 돼서 돈을 딱 까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애터미에서는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2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애터미에서 오토 판매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안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손해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망하는 건 뭐예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2년 동안 망할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2년 동안의 시간이 정말로 나는 그냥 금쪽 같고 한 번도 허비한 시간이 없고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나는 너무너무 아까워.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나는 너무나 억울하겠다. 2년 동안 시간을 허비했더니 너무나 억울하다.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시면요. 그런 분은 반드시 2년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됩니다. 문제는요. 정말 시간을 금쪽같이 알고 내가 그런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라면요. 반드시 그런 분은요. 오토 판매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을 그냥 허비하면서 살았던 특별히 대단하게 내가 시간을 아껴서 쓰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요. 2년 만에 애터미에서 오토 판매사가 안 돼서 돈을 못 벌면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방어해야 되니까. 자기를 방어해야 되니까 애터미 돈 안 돼. 하지 마. 그런데 그건 여러분들이 애터미의 성공자들한테 물어본 이야기예요. 아니면 실패자한테 물어본 이야기예요. 그건 여기에서 실패하고 나가신 분의 이야기죠. 그럼 애터미에서 성공한 사람도 지금 현재 많지요. 연봉 2억 이상의 사람이 이제 71명이라고 합니다. 연봉 2억 이상이 71명이고요. 연봉 1억 이상은요. 거의 200명 가까이 되죠. 그렇게 지금 현재 되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잘 되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데 어제 우리 주진환 총장님이 본인이 4% 안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연봉 1억 이상이 4%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저는 연봉 5억 이상입니다. 그러면 깜짝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그럼 내가 한국에서 도대체 연봉 5억 이상입니다. 나는 몇 프로 안에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계산 좀 해 주실래요. 몇 프로 안에 들어가는지. 정말 여러분들이 손해날 게 없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업은 사업인데요. 여러분들한테 큰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기회도 주지만 여러분들한테 망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허비한 걸로 치면요. 식당할 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일이 끝납니다. 새벽 5시에 농산물 시장 가야 돼요. 시장 봐가지고 들어와서요. 그때부터 일이 시작이 돼서 손님들 10시까지 받고 마무리해서 끝내면요. 밤 12시입니다. 제가 잠잘 수 있는 시간은 5시간 이상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활을 했던 제가 이 애터미 사업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나 쉬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오빠가 이제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터미 사업이 만만하지 않아. 힘들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오빠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오빠가 한 일들을 한번 돌아볼까? 오빠가 하는 그 일은 편했어? 쉬웠어? 오빠가 그 전에 식당했던 그 일은 쉬웠어? 어땠어? 지금 애터미 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그 일이 더 쉬웠어? 이 일이 더 쉬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일보다는 쉽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일보다는 쉽지. 저는요. 제가 식당을 망하고 싶어서 망한 게 아니라요. 사실은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게 돈 때문에 망했어요. 내가 조금만 버틸 수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데 손님들한테 알려지기 전에 매달 고정 경비라는 게 들어가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내가 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매달 직원 인건비에, 임대료에 그걸 줄 수가 없어서 망한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 사업은요. 누구 월급 주지 말래요. 월급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임대료 낼 걱정이 없어요. 그냥 사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저의 파트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월급 드리나요? 월급 안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죽기 살기로 사업하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사업이니까 하시는 거죠. 저는 제 사업이고 여러분들 각자 모두가 내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사업자는 누구의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를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이 너무 쉽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쉬운데 이렇게 쉬운 사업을 못해? 내가 내 몸만 죽기 살기로 움직이면 결국엔 내가 수익을 벌어갈 수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요. 나는 내 턱도 잘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래도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고요. 정말 이 사업 처음에 시작할 때요. 회장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냥 이 사업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세미나 빠지지 말아라. 그리고 나가서 팔아라. 그 이야기 두 가지였어요. 내가 나가서 파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어차피 이 회사는 유통회사이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영업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파는 게 그렇게 두렵지는 않았어요. 어렵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 세미나를 빠지지 말라는 것은요. 왜 빠지지 말라는지 모르고 무작정 참석했어요. 그냥 참석해서 들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냥 듣다 보니까 아 정말로 이 회사에 대한 비전이 보이기 시작했고 아 여기에서도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이제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일을 진행을 했는데요. 오토 판매사를 제가 날개라는 표현을 썼어요. 양날개. 오토 판매사를 여러분들이 가시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한쪽에만 날개가 있으면 오토 판매사를 못 가죠. 그런데 왜 날개라는 표현을 썼냐면 한쪽에만 날개가 있으면 나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날죠. 결국에는 내가 양쪽에 날개가 있어야 나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 날개와 양쪽 날개를 만들 때까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좀 힘이 그때까지 든다는 얘기예요. 내가 날개만 다르면 어때요? 날아가죠? 쉽죠?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에 올 때까지만 정말 힘드신 거예요. 그때까지만. 그런데 내가 오토 판매사에 와서 양날개만 다르면 그때는 날아다니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이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날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한쪽 날개를 만들 때요. 나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두 분을 만들어야 되죠. 한쪽에다가 두 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열심히 내가 제품을 전달하면서 사람들을 후원해서 결국에는 이쪽에 두 명의 나와 같은 사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쪽은 날개를 만들었죠. 자 이쪽 한쪽에도 내가 두 분의 사람을 나와 같이 일할 수 있는 분을 만들습니다. 그렇게 내가 만들어서 양쪽이 되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저는 이 사업이 왜 처음에 오토 판매사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냐면요. 회장님께서 늘 그 말씀하시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양심이라는 게 있다. 내 양심이 떳떳하면 여러분들 목소리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나가서 얘기할 수 있죠. 저도 처음에 정말로 자신 있게 나가서 이 제품을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양심에서 굉장히 떳떳했기 때문입니다. 내 양심에서 내가 이 화장품을 써봤더니 정말로 화장품이 좋아요. 제가 처음에 피부샵을 했을 때요. 정말 비싼 화장품이나 화장품은 다 써봤어요. 그리고 피부샵을 딱 그만두고 내가 왜 수입 화장품을 써야 돼. 내가 한국 사람인데 국산 화장품 써야지. 그리고 한국에서 최고 좋다는 화장품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쓰다가 우리 화장품을 만났는데요. 우리 화장품은 듣도 보도 못한 화장품인데 기대가 됐겠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발랐습니다. 그런데 그냥 발랐는데 있으니까 그냥 발랐는데 못 신고 발랐더니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어? 이거 봐라? 너무 흡수가 잘 되네? 그러면서 이제 그 흡수가 잘 되면서 또 5종까지 영양크림까지 다 발랐는데도 얼굴이 무겁지가 않아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남한테 전달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달해보면서 그분들의 피부를 살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분들의 피부를 살펴보니까 결국에는 그분들의 피부가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정말 내가 쓰는 느낌만 좋은 줄 알았더니 그분들의 피부가 한 달 쓰고 두 달 쓰고 그러면서 피부가 점점점 칙칙했던 피부들이 조금 굉장히 투명해지면서 맑아지면서 이런 느낌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자신감이 붙었고요. 거기다가 화장품 가격은요. 제가 에센스 하나에 10만 원씩 쓰던 것을 여기는 내가 6종 세트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에센스 하나 값도 안 되는 거예요. 에센스 하나, 영양크림 하나, 아이크림 하나 값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격으로 사실은 이 화장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비자들한테 가서 정말로 자신 있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화장품을 사용해보니까 화장품은 너무 좋으면서 가격대는 정말로 싸다 보니까 소비자들한테 가서 정말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화장품을 몰라서 안 쓴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자존심 상해요? 아니면 그분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분이 몰라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자존심 상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제품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절대 자존심 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나가서 전달해서 소비자들한테 거절을 당하면 자존심 상한다. 그러신 분은 내가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다 없다? 확신이 없다. 내가 나도 확신이 없는 것을 어떻게 소비자한테 가서 전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자존심 상하면요. 내가 확신이 없구나. 다시 우리 화장품을 다시 써봐야겠구나. 다시 써보시고요. 나가서 다른 화장품을 사오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른 화장품을 사오셔서 저희 화장품하고 그 화장품을 비교해서 써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놀라울 정도로 이 화장품에 대한 확신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도 해봤어요. 정말 비교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화장품 가격을 사려고 하면요. 그 화장품들이 보통 5종 세트라고 하면 얼마 정도의 가격이든가요? 여러분들이 쓰던 것 중에 우리 사장님 좀 비싼 거 쓰셨을 것 같아. 얼마짜리 쓰셨어요? 네. 5종 세트에 네. 좀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150만 원짜리 쓰셨답니다. 그러면 150만 원짜리는 그거는 정말 1%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쓰는 화장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보통의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애터미 화장품 쓰기 전에 얼마짜리 정도를 쓰셨어요? 30만 원? 네. 평균 30만 원이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30만 원 정도의 가격대를 내가 애터미에서 7만 6천 5백 원에 살 수 있는 거를 나가서 30만 원 주고 사와서 비교해보려고 갔습니다. 30만 원 주고 사왔어요. 조금 손해보는 느낌 있어요? 없어요? 손해보는 느낌 많죠. 그죠? 나는 여기서 지금 7만 6천 5백 원짜리 화장품을 알고 있어. 그런데 나가서 30만 원짜리를 사와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굉장히 손해보는 느낌이 있어요. 그 손해보는 느낌이 있는데다가 30만 원짜리 그래. 그래도 내가 애터미 화장품이 진짜 좋은지 확인해보자. 하고 사왔어요. 사와서 비교해서 써봤더니 애터미 화장품보다 안 좋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열이 올라요 안 올라요? 약 오르고 약 오르죠. 도대체 애터미 화장품보다 좋지도 않은 것이 30만 원씩이나 갔어? 억울해 죽습니다. 이제. 억울해 죽으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 억울한 심정을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얘기하죠. 너 그 화장품 쓰지 마. 정말로 이 화장품이 좋아하고 여러분들은 열변을 토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열변을 토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업돼요 안 돼요? 사업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사업이 추춤추춤하는 것은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다른 화장품을 비교해서라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좋은 화장품을 그렇게 싸게 주는데요. 거기다가 수당까지 준대요. 여러분들한테 수당을 도달려준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일으키는 매출이라는 부분 이 안에 계시는 분들만 우리가 놓고 보면요. 이 안에 어울려져서 우리가 지금 같이 애터미를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를 알아보러 왔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우리가 이 안에 모이신 분들은 굉장히 잘 사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대부분이 서민들이에요. 대부분은 저는 70, 80%는 서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되는 분들은요. 정말로 우리 회사를 알아보겠다고 오신 분들은요. 사업가 기질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 회사에 대한 앞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미리 보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저처럼 특별히 할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작한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서 결국에는 일으키는 매출액의 35%를 우리 중에 누군가한테 수당을 주겠답니다. 그러면 우리끼리 제품 좋은 것을 싸게 쓰고 우리끼리 중에 누군가가 수당도 받아간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어느 날 소름이 끼쳤어요. 우리 애터미에서 일으키는 매출액의 35%를 수당을 주었다면 도대체 얼마야? 우리가 12월에 일으킨 매출액이 약 6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600억에 35%면 얼마가 수당으로 풀렸을까요? 우리 남자분들 계산 빠르면 35% 600억에 35% 약 200억이 어찌 됐거나 200억이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일으키는 매출로 200억을 받아갔습니다. 우리 애터미라는 회사에서 200억을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 되돌려주었답니다. 그러면 정말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안 받았으니까 배 아파요? 그냥 제가 좀 많이 받아가서 배 아파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받은 거죠? 나는 지금 아직까지 못 받았는지 모르지만 내 옆에 있는 우리 언니가 나의 친구가 우리 오빠가 이 수당을 받아서 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일으켜야 될 화장품 어차피 써야 될 생필품 여러분들이 마트 가서 사야 될 그 생필품을 애터미로 바꿔주기만 했는데 애터미에서 사주기만 했는데 이왕이면 대기업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마트에다 여러분들이 매출을 일으켜서 우리는 하나도 이익이 없는 곳에 가서 매출을 계속 일으켜야 돼요. 아니면 정말 우리끼리 쓰고 여기에서 우리끼리 누군가가 수당을 받아가야 돼요. 우리끼리 일으키는 매출에 우리가 수당을 받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계속 거기에서 매출을 일으켜줘봐야 여러분들한테 돌아오는 거 있어요? 돌아오는 거 없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끼리 뭉쳐서 저는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뭉쳤더니 정말 어마어마한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1년 동안 계산해보니까 1년 동안 12월달 한 달에 일으킨 매출에 우리가 받아간 수당이 200억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받아간 매출액에 결국에는 우리가 받아간 수익은 약 1950억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2천억 정도가 1년 동안에 우리 애터미의 사업자 누군가가 수당을 받아갔습니다. 그게 나한테도 올 거라고 생각하면 소름끼치지 않으세요? 나한테는 절대 안 올 거예요? 그게 나한테 올 거라는 확신이 드세요? 여러분 모두한테 갈 거죠. 더더군다나 우리 애터미는 상한선이라는 게 있죠. 우리는 상한선이 있어서요. 저 여러분들이 더 이상 매출을 많이 일으켜도 저한테 수당 더 이상 안 준답니다. 저는 이제 정지돼 버렸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열변을 통해서 강의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안 해야지. 나 이제 수당도 더 안 준다는데 이제 수당도 더 이상 안 주고 저는요. 여기서 그냥 멈춰 있어요. 5천 PV 이상은 더 안 준대요. 그런데 5천 PV가 이미 넘어버렸어. 진작에 넘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매출을 제가 열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매출 일으키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지. 저는 없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성공자 내가 정말 힘들고 가난하게 어렵게 했었는데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왔노라고 정말 애틈이는 다르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사실 하려고 나왔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그냥 정말 제품에 대한 확신만 있어서 그렇게 전달하고 다니다 보면 그렇게 우리한테 그런 매출액을 일으켜주고 우리한테 수당을 그렇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다단계는 욕을 먹는데요. 그죠? 난 너무 좋은데 나는 이렇게 좋은 다단계가 없는데 정말 이 다단계라는 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끼리 서민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뭉쳐서 제품 사고 우리끼리 수당도 받아가고 정말 너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는 매출에 회사가 다 가져가도 되는데 그 매출액의 35%를 우리한테 수당으로 주겠다고 하는 게 다단계인데 그런 다단계가 왜 나빠요? 왜 나쁘대요 도대체? 지금도 지금도 나가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돈을 벌고 있지만 자신 있게 내가 나가서 정말 다단계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인정해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저를 인정해주시죠? 그런데 나가면요 제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다단계한다고 그러면 벌써 한눈 딱 옆눈질로 쳐다봐요. 갑자기 나를 존경했다가 다단계한다고 얘기만 하면 바로 얼굴 내려요. 행여라도 자기한테 하라 할까봐. 바로 고개 내리면서 바로 무시하는 모두의 눈이 딱 옵니다. 아주 그 껄끄러워요. 근데도요 그분들한테 당당하게 왜 우리 애터미는 다르니까 우리 애터미는 정말로 좋은 제품을 싸게 줘서 소비자들한테 피해를 안 주니까 많은 네트워크 회사가 욕을 먹은 이유는 정말 좋지도 않은 제품을 비싸게 판 회사도 있죠. 펀드 같은 사실 그렇게 돈을 그냥 진짜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회사는 제품이 중요하지 않고 돈을 얼마 넣느냐에 따라서 넣은 금액에 수당을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회사들은 진짜로 많은 소비자들을 울리고 있었죠. 정말 많은 진짜 멋물러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 피해를 받죠. 그런데 또 일반적인 어떤 다단계 정상적인 다단계 회사도요 그 제품을 써보면 제품은 좋아요. 제품은 좋은데 그 제품을 저희 칫솔은요 990원이죠. 그런데 마트에는 보통 2000원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다단계 회사는 대부분이 칫솔을 예를 들어서 5000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5000원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면 내가 2000원에 살 수 있는데 거기에 가면 5000원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손해나는 느낌이 있죠. 내가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내가 5000원을 주고도 그걸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 굳이 거기에서 사서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회사들이 그런 유통회사들이 결국에는 다단계 회사도 뭐하는 회사예요? 유통회사잖아요. 다단계 회사도 유통회사예요. 그런데 그 유통회사의 기본은 회장님께서 처음에 애터미의 결국에는 원칙적인 원칙은 좋은 제품을 싸게 주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좋은 제품을 싸게 주는 것이 유통의 기본 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결국에 일반적으로는 다른 회사들은 그렇게 제품은 좋을지 모르지만 가격이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또 네트워크상 매출을 일으키는데 매출을 일으키는데 회사 오너가 싫다 할 오너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애터미는요 저희 회장님이 매출을 많이 일으켜도 싫대요. 어떻게 일으켰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쓰지도 않을 제품을 쟁여놓으려고 할 때 내가 베팅을 할 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매출을 일으키는데 매출 일으키지 말라고 낭낭 치는다는 오너는 처음 봤어요. 저희 회장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을 그렇게 네트워크들이 많은 피해자가 양산된 이유가 결국엔 내가 쓰지도 않을 제품을 많이 내가 그렇게 사서 쟁이다 보니까 피해자가 양산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욕을 먹기 때문에 회장님께서는 그걸 철저하게 막아쓰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터미는 우리 애터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당당하게 알리시겠대요. 알리시면서 네트워크도 정말 바르게만 사업을 하면 정말 여러분들한테 이익을 주면서 많은 오히려 이렇게 많은 서민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되고요. 결국에는 저는 일하는 방법은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가서 이 제품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내가 팔면 다 애터미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팔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바로 회원가입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제품을 전달하는데요. 저는 제품을 전달하는 것을 제가 똥파리처럼 전달을 하라고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사람을 가리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파리하고 벌하고 있으면요. 파리는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미친 듯이 다니죠. 그런데 벌은요.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하답니다. 그래서 절대 내가 빛이 있는 곳이 출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빛만 쫓아서 계속 머리를 찧어대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병에다가 파리하고 벌하고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막아놓고 빛을 쏘이고 밑에가 박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시죠. 이렇게 나가는 문이 밑에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두워요. 어둡다 보니까 벌은 계속 빛이 있는 곳에 출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위에만 쫓아야 되는데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는 거죠. 그런데 파리는 팍 돌아다니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가리지 말고 내가 전달을 하다보면요. 오히려 나보다 더 똑똑하고 잘나신 분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내 계산으로 저 사람은 절대 사업 안 할 거야.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사업 안 할 거야. 저 사람은 이러니까 안 할 거야. 저러니면 안 할 거야. 그런 생각 자체를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고정관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벌은요. 굉장히 고정관념이 있었죠. 빛이 있는 곳에 출구가 있다고 그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듣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보다는 여기에서 성공하신 사람들 여기에서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 회사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사업을 하셔야 더 사업이 빠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셨습니다. 내 고정관념으로 내 생각으로 나는 이렇다고 생각하고 계속 내 생각으로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헛둑둑이라는 우리가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렇게 내가 많은 분들한테 제품을 전달해야 결국에는 사업자가 나오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요. 일 잘할 사람을 찾아다녀요. 사실 이 일은 일 잘할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유통의 사라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 유통의 사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많은 사람들한테 제품을 전달해야 거기에서 이 제품을 써보고 그분들이요. 써본 분들이요. 그래야 다단계라는 그런 이미지가 없어요. 내가 그걸 써보지 않은 분들은요. 다단계라는 이미지 때문에 절대 우리 회사에 안 알아봅니다. 그런데 제품을 먼저 써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단계라는 이미지가 좀 벗어져요. 아 다단계 제품인데 정말 좋으네 근데 가격도 진짜 싸네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이 일을 알아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죽기 살기로 제품을 얼마만큼 많이 전달했느냐 저는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이 좋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확신이 있을 때 그렇게 전달을 하러 나가셔야 여러분들이 상처를 안 받겠죠. 나가서 아까 말씀드리고 바로 내가 가서 전달했더니 그거 다단계네 하면 그냥 낑 하고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있게 전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제 관리를 하는데요. 내가 제품을 전달하신 분들을 저는 관리를 참 잘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관리에 목숨 걸었어요. 사실은 어떤 한 사람만 누가 소개를 시켜주면요. 그분을 끝까지 쫓아다녔어요. 어떻게든 쫓아다녀서 그분이 우리 사업을 알아보게 만드는 일까지 그분이 우리 제품을 쓰거나 아니면 우리 일을 알아볼 때까지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했거든요. 내가 사람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요. 자신있게 이 일을 하면 내가 금방 잘 될 것 같죠? 근데요. 사람을 많이 아는 사람은 마당바린 사람이 저는 또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왜냐면요. 이 사람을 하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안 한대. 그럼 난 다른 사람이 또 아는 사람이 100명은 있어. 안을 하면 말어. 다른 사람 가져? 그래 너도 안 해? 너도 말어. 하고 그냥 사람을 다 쳐내는 거예요. 내가 인맥이 많아서 사람이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런 또 단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너무 소중하죠.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관리할 때는 정말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겠다는 심정으로 그 사람을 관리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감동해요? 안 해요? 내가 종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딱가리겠다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정말 내가 섬세하게 관리를 했더니 그분이 감동을 하게 되고 우리 애터미를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결국에는 애터미에 초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해서 그분한테 비전을 주고 확신을 주기는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어려워요.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진환 총장님 이덕우 총장님 김현수 총장님이 제 다 파트너 총장님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저보다 내 토 경험도 많고요.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제가 가서 애터미가 비전이 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했으면 그분이 제 말을 듣고 비전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안 느껴요. 결국에는 그분들을 이 자리에 앉혀놔야 느끼는 거예요. 그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똑똑하신 분들은요. 누구 이야기에 내가 듣고 움직이는 걸 싫어해요. 왠지 그 사람은 무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스템을 정말 활용을 하지 않으면 또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이 시스템에 빠지지 않겠다. 내가 총보장이 될 때까지 절대 빠지지 않겠다. 그게 저하고의 약속이었어요. 저는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총보장이 될 때까지 제가 세미나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 빠진 거 제주도에 원데이 세미나를 하는 날 하필 제주도에 사업자가 나온 거예요. 그쪽에 와서 한 번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 제주도 사업자들을 놓치기가 싫어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 시스템에 내가 빠지지 않겠다. 결국에는 내가 빠지지 않겠다고 해야 다른 사람을 데려올 수 있죠. 내가 빠지면 다른 사람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규가 있을 때만 세미나 가겠다. 그러면 내가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내 그릇이 작은데 다른 사람이 채워질까요? 자 여러분들이 내가 세미나를 충분히 듣고 내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내가 조그마한 그릇에 있으면 정말 소주 우리가 소주잔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내가 소주잔 정도의 크기의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정도밖에 못 채우죠. 그러면 그 정도만 채워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 성공할 수 없잖아요. 결국엔 내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그렇게 키우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애터미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가 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1년 정도도 혼자라도 오셔가지고 공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애터미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알고 그릇이 준비가 되면요. 대단한 사람이 왔을 때 내가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사업 설명할 수 있고 애터미에 대해서 물어보면 당당하게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런 내가 먼저 만들어져야 다른 정말 여러분들의 대단한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파트너들이 더 똑똑한 사람들이 결국은 나올 수 있고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 똑똑하신 분들이 세미나 안 오시고 자기 센터에서 혼자 가르치신다거나 자기 혼자 하시는 분들은요. 이 사업에서 저는 성공한 사례를 한 명도 못 봤어요. 우리 애터미 로얄에 올라오신 분들은요. 적어도 세미나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오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어요.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얼마만큼 내가 간절함이 있는지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몰입하고 있는지 사실은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몰입하는 건 그렇대요. 여러분들이 몰입을 하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데요. 몰입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절함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정말 꼭 성공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꼭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내가 또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내가 몰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그랬습니다. 저희 엄마가 제가 방 한 칸짜리 살 때요. 방 두 칸짜리로 겨우 옮겨갔는데요. 겨우 옮겨간 그 상황에서 저희 엄마가 오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를 또 저희 집에 다시 모시고 오면서 저는 방 하나에서 다시 아이들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그렇게 모셔다 놓고 사실 움직이지 못하는 엄마였어요. 그래서 누워계시는 엄마한테 누군가한테 간병인을 붙여야 됐고 또 엄마를 먹여서 살려야 된다는 그 저한테 강한 중압감이 정말 죽으라고 뛰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정말 더 열심히 뛰자 내가 나도 못 살게 생겼네 간병인까지 써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간병인은 월급을 줘야 되고 저희 엄마 또 오셨으니 방 세 칸짜리로 또 가자 그렇게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면 제가 더 여기에 몰입할 수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몰입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저희 엄마한테 뭔가 해드리고 싶었고 우리 아이들한테 나 같은 삶 물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한테 무언가 정말 남길 수 있는 그런 엄마이고 싶어서 더 간절했고 또 분명하게 목표가 있었던 것은요 하루하루 목표를 정확하게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애터미 일기를 저는 써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애터미 일기라는 것을 쓰게 되면요 저는 그날그날 있었던 일을 저도 모르게 메모를 하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에 가서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씁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를 쓰고 누구를 만났고 무슨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쭉 쓰다 보면요 나중에 제가 읽어보면 그날그날이 다 생각이 되고 내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제가 오늘 한 게 없으니까 쓸 게 없더라고요. 오늘 한 게 없으니까 쓸 게 없으면요 저한테 반성이 됩니다. 저를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너 오늘 뭐 했어? 하루 종일 뭐 했어? 그러면서 저를 혼을 내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나의 반성이 되고요. 또 매일매일 내가 하는 일을 쓰다 보니까 소비자 관리가 더 잘 되었고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제가 오늘 일한 시간을 쓰게 됩니다. 오늘 몇 시간 일했나? 애터미를 위해서 내가 몇 시간을 일했나? 한 시간 일했나? 두 시간 일했나? 세 시간 일했나? 그렇게 제가 하루하루 일한 시간을 적어서 쓰게 되면 제가 1년 동안 적어도 1년이라는 시간은 갔는데 애터미를 위한 일한 시간은 내가 몇 시간인가? 여러분들 애터미 하신 분들이요. 나는 2년 됐는데 돈 못 벌어 3년 된 돈 못 벌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런 얘기 많이 가 안 나올 수 있는 방법이요. 하루에 8시간을 일하고 1년을 일했다고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루에 8시간 일하시나요? 일하시는 분은 극소수일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8시간 이상씩 일하시는 분은요. 오토판매사가 안 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자신들한테 매일매일 내가 체크를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애터미 일기를 써보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내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돈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나는 성공 못 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마음 속에 결국에는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면 모두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내 능력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함께 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겁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성공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요. 그 믿음만 가지시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보통 제가 볼 때는 빠르면 1년 아니면 2년 만에 오토 판매사는 모두가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2015년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이제 2015년이니까요. 빠르면 1년 만에 오토 판매사 되신다고 했죠. 죽기 살기로 뛰어본 한 해가 되시고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은 오토 판매사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